멧돼지인 줄 착각하고 총을 쐈다. 충북 옥천군동이면 한 야산 계곡에서 60대 엽사가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을 쏴 119급 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.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. 어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충북 옥천군동이면 한 야산 내과에서 가재를 잡던 bc 30대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옆총 한 발을 쏜 혐의다. bc는 목에 총을 맞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. 어씨는 경찰에서 멧돼지인 줄 착각하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